이거 진지하게 일단 맵은 좋아 아 앉았지 흑 뿡 아 얘넘 없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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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오오오오 가자 가자 오빠랑 가자 따허 3번째 앉아라 그렇지 앉았지 너도 원형어상 한번 타자 안타네 게임 목걸이 죄송합니다 지금 채팅이 안보입니다 아 이제 접속해서 채팅 보여 아 네 세이루 또 가기싫은데 뭐 어쩔수 없지 뭐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니까 폭풍어치면 보디스매시 아아 날아 아이씨 아아 방종파 흥흥힌다 지는사람 씨바 방종하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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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아이 뭐야 이거 아 이게 왼손이 있어 반격기 안되겠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씨 왜 이리 나가 앉아라 똥 하하하하 아아아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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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배틀에 준비해 하하하하 올려 보내줄 순 없어 하하하하 으어 하하하 포 uma 이 는데요 아 K.O. R.O.D. 2. FIGHT! 아아! 떨어졌어! K.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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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.O.D. 3. FIGHT! K.O. K.O. 날아! 그렇지! 하하하하하하하하 앉았지잉? K.O. 라운드 4 파이트 아! 왜 떠? 어! 아! 오! 마지막 라운드 파이트 어! 왜 맞지? 아! 뭐야! 가자! 오빠랑 가자! 오빠랑 가자! 자 그렇지 어어어 아 이게 왜 나가 위험했다 아 이분도 왜 이만 맥시마하고 블랙만 왜 이만하나 왜 이래 라운드 1 파이트 임마 조용돌이 적은만 쓰면 앉아버리는데 초풍 아 임마 내 하단 안 못막는줄 알고 나랑만 쓰네 아 나랑만 쓴다 아 아 K.O. round 2 fight K.O. round 3 fight 아 간다 K.O. K.O. round 4 fight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람가자 오 바람가자 아 여기서 풀리네 계속 아 아 아 이거 뭔가 쓰레기인데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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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아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렇지! 하하하하하 아 소용벌이 미안해 하하하하하하 와 나락이 너무 썼다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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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제게 힘을 주십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엔성기입니다 MBCD 힘을 내세요 엔성 안성기가 아니고 엔성기다 이거 오이 씨X 아 으윽 으윽 잉 엉 애시블이윱롱탱롸이 갓 탓 으윽 잉 잉 선명 으윽 으윽 이 아우 나랑 아웃 따라하면 돼 으윽 아우 닥게 닮으면 돼 나에게 진지함이 없지 오당당당 과장창창 창 개이득 소영벌이 미안해 내가 램 뽑은게 아니야 이거 소영벌이 미안해 우린 다시 연결이 될거야 아 오줌이나 싸고 와야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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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오줌마 누고? 사후 맵 안나오나 사후 맵? 무한 맵도 대위진에 비해서 좋고 아 그 맵 그대로네 오우 리니지님 반갑습니다 아아 아깝다 어디서 또 나락을 아아 아아아아 야 안녕하세요 Fern einzel 시우 아 아 아 우 아 그렇지! 그렇고말고! 됐고요! 어어 쩔쩔어 벽이다 짬발 짬발 원투 간다 올라간다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좀 더 크기하게 당하네 아아 아.. .. 오و파 라뷰라 오오파 진짜 아아씨는 역단이 그냥 알프를 끊었어야 되는데 다음 경기에서 시작할 수 있겠지?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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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다음 경기에서 준비해 주세요 아 왜 안나가네 아 이만 나락밖에 안쓴다 나는 작게밖에 안쓰고 얘는 나락밖에 안쓰고 아아 오고 왜 안잡히노 아아아아 아아 이거 원래 학경이다 빨리 빨리는 없겠다 고통받는다 나는 잡기밖에 안쓰고 얘는 나락밖에 안쓰고 맞지? 안타움 안했잖아 안타움 안했잖아 안타움 안했잖아 안타움 안했잖아 안타움 안 deficit 안뜰SI 힘이 불 foot 들어갔어요 홈트 아 뭐야 아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끝났네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어차피 1시에 방송이 종료되고